몽클레어 클로에 패딩 기존 옐로우 베이지 타입 컬러의 라쿰 펄을 브라운 타입 컬러의 균일하고 깔끔한 감성을 가진 라쿰 펄으로 펄이 폼 진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 클로에 패딩은 하프롱 타입의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으로 30대 여성분들의 워너비 패딩입니다 이러한 몽클레어 클로에 패딩 기본 라쿰 펄을 장착하고 출시되는데 해당 내추럴 라쿰 퍼의 컬러 퍼 크기가 생산 시점, 판매 숍 등에 따라 차이나는 편차에 따라 디테일한 패션 감성을 추구하는 몽클레어 클로에 패딩 유저분들은 각자가 원하시는 퍼 감성에 따라 보다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펄을 연출함으로써 패딩의 가치를 더욱 수준 높여 입으실 수 있습니다